제1대 초선 판스타를 가리는 최종 결판 자가 나이저어 뭐가 좋아라고, 뭐가 좋아라고 나 뭐 할지, 할만 오, 이 사랑이 강강 술래 초선 판스타 대망의 결승전 최후의 1위는 누가 될지 최종 우승자는 제1대 초선 판스타를 가리는 최종 결판 자가 나이저어 뭐가 좋아라고, 뭐가 좋아라고 나 뭐 할지, 할만 오, 이 사랑이 강강 술래 초선 판스타 대망의 결승전 최후의 1위는 누가 될지 최종 우승자는 최종 결승전